이곳은 라오스 비엔티안 시내에 위치한 자동차 유리 용접을 하는 곳입니다. 현재 저와 거래를 하고 있는 바이어의 매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라오스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크랙이나 파손된 전면 유리 자동차 전면 유리를 용접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미츠비시의 디맥스 차량이고 저렇게 전면에 크랙이 가게 되면 크랙이 가거나 아니면 일명 돌빵이죠. 돌빵이 튀긴 부분에 저렇게 홀을 냅니다. 홀을 넣어서 액상본드, 액상본드, UV 액상본드를 주입을 하죠. 그렇게 되면 파손부위에 액상본드가 스며들면서 크랙 부위에 접합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랙과 크랙난 사이 유리를 메꿔줌으로 인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때로는 사진 앞에 영상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 양쪽으로 심하게 크랙이 났기 때문에 두 곳에 구멍을 낸 다음에 홀더를 액상을 주입할 수 있는 홀더를 지금 매달아 놓은 상태에요. 한국에서는 저렇게 크랙이 간 곳은 용접이 안 돼요. 이곳에서는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위치이비시 디맥스 차량하고 도요다 하이럭스 차량이죠. 유명한 차량이죠. 동남아에서는 이 차량이 많이 팔려요. 비포장 도로 때문이라도 많이 팔리고 도로 지형 때문에 또 차고가 높아야 되고 이동시에 어떤 짐을 많이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픽업에 차고가 높은 4릉구동을 선호하죠. 또 연비 또한 좋습니다. 원래 일본 차들이 연비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국산 차량도 코라우라는 코라우 홀딩스에서 수입된 일명 수출형 피칸토죠. 피칸토. 이제 라오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올류소렌트인데 저와 거래하는 바이어가 타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곳 판매가가 세금 포함해서 약 5만불이 넘습니다. 많이 비싸죠. 이 사람들한테는 수입차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길건너편에 보시면 오래전 수입된 마티즈와 현대의 뉴포터가 보이네요. 96년 97년도 뉴포터가 이곳에서 판매되는 금액이 약 6천에서 7천 불 사이에요. 물론 올수리 돼서 이제 판매가 되지만 지금은 라오스 내로 수입이 안됩니다. 이제 여기 또 차량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 번호판이 노란색 흰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노란색은 이제 차량 금융활부가 완납된 차량이고 흰색은 금융활부가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또 이제 파란색은 이제 공무원들 차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아시다시피 이제 동남아 지역은 거의 전 지역이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소속된 국가에 직속된 사람들만 빨간색 번호판을 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이제 번호판 색깔을 자동차에 부착을 할 수가 있죠. 라오스에서는. 거의 뭐 한국차는 세컨카 개념이고 일본차가 주 운행 차량입니다. 또 이제 유리, 유리를 용접하면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액상 본드가 빨리 굳을 수 있게끔 빨리 굳을 수 있게끔 그 자외선, 일종의 자외선이죠. 자외선을 그 크랙난 부위에 이제 액상을 주입한 후에 빨리 열받을 수 있게끔 저 액상을 넣어주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빨리 굳을 수 있겠죠. 크랙이 난 유리와 유리 사이에 접합이 되면서 그 크랙이 이제 유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저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뭐 30분 정도면 작업이 마무리되지만 이거 작업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 3시간에서 4시간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크랙 부위가 워낙 범위가 넓고 그 부분에 이제 액상을 집어넣고 그 크랙 간 유리가 접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신품 교체 비용이 뭐 거의 400불, 500불, 600불에 육박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 단순 돌방은 2만원 한국 돈으로 그 다음에 뭐 크랙이 많이 간 부위는 4만원, 5만원이면 교환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신품 유리도 여기 사진에 있지만 중국산도 있고 정품도 있지만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수입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용접을 해서 많이 쓰죠. 네, 어떻게 압유리 용접 영상 잘 보셨습니까? 라오스 친구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기술이 더 좋네요.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압유리 파손과 크랙 부위였을 때 용접하는 영상이었고 다음에는 또 다른 좋은 영상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